劇'일'궁금' Whothe fuck fuck you think you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에 아, 곡수는 먹었다고 나도 먹었다 아 그렇다고 욕직오리 좀 바로 욕하신 애들 왼쪽집 온라인?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서 다 빼누와있어 다 빼누아 으악 저기에 저기에 총 쏘잖아 총 쏘잖아 어.. 어.. 아 됐니! 오! 으아악! 근데? 둔다 오른쪽으로 나이스 괜찮하다 아니 씨발 잘못 들었어 모르고 2번 들어야되는데 3번 들었어 아 씨발 클릭을 잘못했어 왜 날 죽여요 니방 ㅋㅋㅋㅋ 방송중에 누가 이렇게 카톡소리를 내지? 누구는 카톡 안와서 카톡소리 안 켜놓은 줄 아나? 응? 나도 카톡틱 울리고 있는데 꺼놓은거야 어 주면 열악고? 나나 열악고 안돼 나 두대 맞았는데 나 하나야 먹었어 쟤 나오세요 으아악! 어? 여보 진짜 씨발 아.. 한대? 헤드? 다운 하나도 하나도 아 나 죽었어 아.. 아쉽네 화난데 어? 아 튕겼어 으악! 닿았어! 저기 누워있어! 앞에 누워있어 방사로봄! 강원사! 누워있게 터키를! 제발! 빗내! 빗내! 달려! 죽어! 죽어! 잡았어! 흐허허허허헣 어어어어어어 아ㅋㅋ 아 alphabet 아 Seg 한 나는 ед 띄워 2명 중무장인데? 살짝 오른쪽에서 오는거 중무장이야? 왼쪽부터 밀자 아냐 오른쪽 이미 왔어 오른쪽 한대 중무장 리브러드 세대 석궁한대 죽었을거 같은데 한 대 아 나 누웠어 어디있어? 내 쪽에 내려갔어 아 있어 죽었어 아 나 죽었다 아 빼야되는데 이거 아 나 맞았어 빠 세야 두개 안돼요 안돼요 까아악 아하핳 아니 샷 왜이래 뭐야 한 명 죽어 시체 어딨는데? 내 앞에 시체 아 이거 시그러져서 보인다 이거 시체 선생님 따라오시죠 집 다시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선생님 빨리 알려주시라고요 빨리요 그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그리고 그거 쪼버렸다 가르쳐줬던 것 같아 다시 돌려봐 2 곱하기 크래커님 유튜브 있고 2 곱하기 야 싫어 직접 알려달라고 아니 2 곱하기는 정말 쉬운 거 아니야 싫어 유튜브에 알려줬잖아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알려줘 기다려 봐 무슨 신혼집이야 맞을래? 웃어? 선생님 예상아 월요일에